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! 오늘 또다시 신비한테 고스턴트 카페 2.0.39 업데이트를 미리 보기라면서 거울을 두 개 들고 있는 독블리어 등장 해주시면 내려보시면은 2주년! 2주년 신비가 이렇게 안녕 인사하고 있는데 내려보시면은 헌터친구들 안녕 신비님 등장 게임 나 기다렸어 라면서 신비님은 102살 고스턴트는 2살 하 이 몸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어 라면서 완전 대박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단 말씀 궁금해 궁금해 어디 보자 라면서 또 내려보시면은 고스턴트 2주년이라면서 빌리언 5개 랜덤 에스쿨 귀신 1종 귀신전용 아이템 쿠폰 1종 고스턴트 20개 그리고 2주년 XR이 전 캐릭터까지 이걸 접속만 해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? 우편하면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또 내려보시면은 2주년 축하 이벤트라면서 이벤트 1, 이벤트 2, 이벤트 3 뭐 요런게 또 있는데 자세히 내려보시면은 이벤트 1 2주전 축전 신비아버터 공식 카페에서 진행 중인 고스턴트 만화 그리기 대회 요걸 하면 또 이벤트 아이템을 주는 것 같죠 여러분들? 또 내려보시면은 이벤트 2 상점 1 플러스 1 이벤트 상점에 이 마크가 있다면 하나를 구입하면 하나를 더 드립니다 이거 50% 할인 아닙니까 이러면은? 레벨업 점핑 패키지도 한 개 구입하면 하나 더 나이스 와 이 마크 있는 거 다 이렇게 할인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인데 완벽하게? 오 요런거까지 와 1 플러스 1 개꿀입니다 일단 할인을 겁나 많이 하는데 2주년 기념으로 이벤트 3 요일 던전 개방 S급 SS급 확률 업 이벤트 4 도깨비 사용 시 S급 SS급 포획 확률 증가 포획 확률 증가까지 오 요것도 은근 꾸리고 여러분들도 내려보시면은 이벤트 5 역대껏 로그인 보상 2주년 특별 선물이라면서 10월 31일부터 이때부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10월 31일 신비앱터 고스턴트 접속하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그날만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접속해 내려보시면 고스턴트 추가 신비앱터 시즌 3 수상한 의뢰 향랑각시 블랙아이드와 29일 방송되는 강시를 미리 포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D 미니 버전 실루엣이 있는데 내려보시면은 향랑각시 후 지네라 건지 다리가 겁나 많네 여러분들 오마이갓 머리카락이 얼굴 상당히 좀 무서워 보이면서 내려보시면은 블랙아이드까지 으아 잡아주마 얘는 스토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4남매입니다 여러분들 4남매 남자애랑 장남향 차녀랑 애들 다 있고 내려보시면은 앞으로 등장할 신규 귀신 강시까지 강시까지 등장제 뭐야 오 강시까지 미리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개꿀 여기가 옷 같은 게 뜯겨져 있네요 뭐지? 그러면서 거대고스 추가 새로운 거대고스를 고스포에서 확인하세요 오오 쥐 도플갱어가 여러분 등장 거울 두 개 돌고 있고 머리에도 거울이 박혀있네요 오마이갓 좀 뭔가 강화버전 도플갱어 느낌이 나는데 이제 거울 3개까지 와 너를 흡수해주마 야 여기서 혓바닥 이렇게 낼름거리고 있고 상당히 더 많이 기괴지지 않았나 싶으면서 광폭한 쥐 도플갱어 와 광폭짐 내려보시면은 고트 레벨 이벤트를 하면서 캬 향락시 후 가까이서 보는 모습 약간 생김새가 좀 뒤로 갈수록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내려보시면은 블랙아이드 방해하지 마 와 장녀랑 차녀 엄청나게 기괴합니다 뭔가 약간 진흙탕에 빠져 죽은 애들 같아 약간 벽수기 느낌 나게 방해하지 마 하면서 이거 한 마리 또 내려보시면은 문 열어져 블랙아이드 형제 아 형제 버전이 있고 이거는 자매 버전 오 그렇구나 이거 4마리 다 나오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여러분들 에 뭐지 문 열어져 가졌단 말이야 뭔가 막 굶어서 죽인 애들인가요 여러분들 뭐지 이거? 어떤 내용일까요? 또 내려보시면은 강시까지 강시는 시체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는 모습 이렇게 와 부족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S등급 귀신이라고 합니다 내려보시면은 고스트 아이템 추가 각 고스트별 고스트 아이템 4종 추가됩니다 라면서 아이템 너무 많은데? 일단 꽉 차 꽉 차 일단은 이거는 향랑각시 아이템 향랑각시의 그 독성 독포자 그리고 향랑각시 냄비 요리하는거랑 향랑각시 꼬리 향랑각시 보라색깔 안개 그리고 블랙아이드 형제 형제 옷이랑 블랙아이드 문 열어져 막 진흙 손 이건 뭔지 모르겠구요 뭐 문꼬리 문꼬리를 막 열어달라고 한거 같은데 블랙아이드 잠에 예 막 진흙이 되어서 막 굳어버렸네 오 발자국이라 문 열어져 막 문꼬리가 있네요 이거는 강시 아이템 강시 붕대랑 강시관 강시 이거 물건 갖다 넣어놓는거랑 강시 모자 그리고 이거는 쥐 도플갱어의 SS등급 아이템들 오 요거 보라색깔 거울이랑 왕관이랑 도플갱어 나비 날개 요정 신발 같은거 나이스 내려보시면 또 할로윈 이벤트라면서 고스트의 축제 할로윈 AR 포획과 요일전전에서 도우미 고스트를 획득 획득한 도우미 고스트를 아이템으로 교환하세요 요건 뭐죠? 요걸 또 겁나 많이 포획해서 골드 교환 S급 요런거 또 보상 아이템 2주전 기념 상자 뭐가 들어있을까 요런거까지 한정 아이템까지 요거 뭐가 들어있을까 좀 궁금한데 나오면 또 포획해보라 할게 여러분들 누구야 너는 그러면서 뭐 요일전전 귀신 추가 금비하우스 귀신 추가 행운판식 귀신 추가 퍼즐스테이 추가 라면서 심사 끝난 대로 업데이트 일정 공지하겠습니다 테스트 진행중에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상당하게 많은 귀신들이 추가됩니다 여러분들 예 강시 그리고 블랙아이드 형제 그리고 블랙아이드 자매 그리고 향랑각시 그리고 쥐 도플개원까지 상당히 많은 귀신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귀신이 가장 기대해주신지 아예 댓글에 추가되면 좋을 것 같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랙아이드가 가장 기대지 않나 예 어떻게든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부터 여기까지 뿅!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! 구독 부탁드립니다! 구독 부탁드립니다! 감사합니다.